제가 역으로 항상 물어보는 게 사사님들이나 관계자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혹시 저 어떻게 아셨어요? 여쭤봐요. 그러면 10명 중 9분은 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 좋은 글, 나쁜 글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글과 나쁜 글의 차이요? 일단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글을 쓰시는 모든 분들의 철학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선한 향기를 뿜어내는 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글? 네.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글? 그러니까 예전에요. 며칠 전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정사각형의 피드에 글스타그램 보시면 글만 써 있잖아요. 예쁘게 편집하셔가지고. 그 글이... 이게 제가 말을 못 담을 것 같은데? 욕이... 한 줄인데 욕이 강하게 들어간... 섞인? 강하게 섞인 욕이 강하게 섞인 문장이었어요. 순간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봤으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쓴 거 아니지만 되게 멋쩍은 느낌? 누가 보실까 봐 같이. 그 정도로 되게 멋쩍었는데 되게 아쉬운 게 그분이 팔로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명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댓글이...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일부러. 댓글을 봤더니 같이 욕을 하고 있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이었으면 이렇게는 안 썼을 텐데 그러니까 그 큰 영향력을 두고 조금...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좋은 에너지가 아닌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셔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부러 너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닌데 내 모든 피드가 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쓰냐 이런 것보다는 이 글이 읽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다. 네네, 글쎄죠. 이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지만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5년 동안 그만큼 그 사이에 책도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강의도 전국에서 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작가님이 아까 SNS 말씀하실 때 블로그, 인스타그램, 브런치 3개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이 SNS만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방향성이 좀 다른가요? 음, 더 잘 아시면서 일단은 블로그는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왈칵 뒤집어 놓은 너무나 감사한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블로그는 제 정말 80%? 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80%의 영향을 준 친구고요. 블로그라는 친구는. 지금까지 계속 잘하고 있고 블로그는 아실 거예요. 긴 글, 글이 길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사실 브런치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블로그밖에 없었으니까 글 쓰는 위주, 내가 그냥 꾸준히 계속 글 발행하고 이웃분들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공간이라면 아마 인스타그램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지화가 강하잖아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활자보다는 내가 보여지는 거. 그래서 아마 카드뉴스 같은 것도 이왕 내가 글을 하단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화해가지고 다들 개인적으로 만드셔가지고 글을 띄우더라고요. 이미지 정사각형 안에다가 활자 넣고 예쁘게 꾸며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내용을요. 똑같이 올리는데 이제 각자의 포맷을 할 게 여기는 블로그는 그냥 글 위주고요. 브런치는 역시나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은 제가 블로그에 똑같이 올린 글이지만 조금 요약해서 중요 문장만 카드뉴스 형으로 바꿔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스 버티즈 그걸 하시는 거군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그 세 개의 플랫폼 중에서 뭐 강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블로그를 통해서 본다라고 말씀하시나요? 99%요. 99%요? 네. 99%가 블로그. 저는 항상 여쭤봐요. 일단은 이메일로 오죠. 이메일로 이제 제안 요청드립니다 하고 오는데 제가 역으로 항상 물어보는 게 사서님들이나 관계자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혹시 저 어떻게 아셨어요? 여쭤봐요. 그러면 10명 중 9분은 다 블로그. 어머. 블로그 후기, 블로그 보이고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런치에서도 꽤 올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안하기에도 처음이에요? 네. 브런치에서 이렇게 브런치에서 메일 오잖아요. 브런치에서 제안 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확인하세요. 맞아요. 처음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아, 나 브런치 못 끊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알았네. 저는 근데 진짜 브런치로 거의 다 오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이번에 칼럼도 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브런치를 통해서 왔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말씀하실 때. 저는 반대예요. 거의 한 90%가 브런치. 아, 완전 반대네요. 같이 좀 믹스되면 좋겠구만. 작가님 책에서 이제 꾸준함이 정말 대단한 거다. 이 꾸준함이 대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되게 뻔한 얘기인데요. 진부한 얘기인데 진부한 얘기일수록 정말 질리니까 질리니까 많이 또 하잖아요,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 재능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못 이길 것 같아요. 재능만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못 이길 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 그쵸?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노력하는 사람은 이거 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좋아하는 사람. 미리 짠 거 아닌데.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노력과 즐기는 거 당연히 둘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면 너무 감사한 건데 결국 그게 이꼬르 꾸준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제가 소개할 때 아홉 권의 책을 쓴 저자 이지님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서요. 아홉 권? 되게 나이는 예순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순이 안 된 것 같은데 젊은 것 같은데 대단하죠. 아홉 권 이렇게 놀라시는데 사실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제가 뭐 처음부터 너 백장 써내 A4용지 백장 백장의 글을 써내라고 했으면 절대 못 썼어요. 저는 끈기 부족 의지 박약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렇게 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글을 써내라고 했으면 절대 못 썼고 저는 블로그에 차곡차곡 모으잖아요. 차곡차곡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편이든 모아서 어느 날 1년 뒤에 뒤돌았는데 30편 30편 모였어. 그럼 그거를 가지고 저는 책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쓰는 사람은 재능이 제가 솔직히 글쓰기 재능은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전 재능은 없어요. 진짜 재능은 없는데 그냥 꾸준히 모으고 쓰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물로 책이 또 나와주고 아니 근데 그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걸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작은 성취물을 맛보지 않으셨을 아직 맛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뚜렷한 뚜렷한 목표가 없으시거나 그냥 마냥 남들이 그냥 글쓰기 요새 대세니까 글쓰기는 어른이 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 중요한 영역이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라고 하면은 동기부여가 없죠. 동기부여 없고 뚜렷한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 뚜렷한 목표도 나는 뭐 누가 세우기 싫어서 안 세우냐? 그러시죠. 그 목표를 위해서 글쎄요. 어떤 좋아하는 거를 계속 또 제가 블로그를 처음 한 게 글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요. 저는 중국 드라마가 좋아서 블로그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외국어가 있어.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어. 그럼 그것들을 소소하게 그냥 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개? 소개하면서 그냥 짧은 대사 같은 거 있으면 좀 한두 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써 나아가시면 그게 또 자기만의 컨텐츠가 되고 또 쌓이다 보면은 한 줄 두 줄 글이란 쓰면 쓸수록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좀 넓혀 가시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 둘 3개월 6개월 지나다 보면은 어? 난 전혀 생각 없었는데 이 모인 컨텐츠로 전자책 내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이제 작가님 글을 보면은 되게 쉽고 쓸쓸 잘 읽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이제 이렇게 쉽게 읽히는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주로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이거 좀 문장이 좀 긴데 정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제가 독자가 읽었을 때 쉽게 술술술 읽히는 글 있죠. 독자가 읽었을 때 쉽게 술술술 읽히는 글은 이 글쓴이가 굉장히 고뇌하며 그 퇴고하는 그 다듬고 고치는 시간이 퇴고죠. 퇴고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들인 글이고 반대로 독자가 읽고 있는데 어려워. 소리내요 읽어도 혀가 막 꼬여. 이런 글은 글 쓴 사람이 굉장히 쉽게 썼대요. 지금 좀 차이 좀 느끼시나요? 그 말은 저는 이제 독자분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지 이게 일기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분들이 읽었을 때 좀 술술술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제가 에세이잖아요. 에세이는 내가 막 독서라는 어떤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편안하게 읽히고 내가 편안하게 잘 읽히면서도 마음에 좀 힐링도 되는 두 가지를 가져가면 더 좋은 거고 그런 느낌의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 제 글을 읽을 적어도 제 글을 만나시는 분들은 다시 문장 쭉 읽다가 무슨 말이지? 다시 돌아가는 일 없이 술술술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나이 드신 분 어느 분이 읽어도 술술술술 잘 읽히는 글 또 마음에 따뜻한 어떤 힐링을 느끼시는 분 동기부여를 또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가님 퇴고를 얼마나 하세요? 토 나올 정도로 지금 그냥 블로그나 브런치 올려주시는 글 다 퇴고 하시는 거예요? 퇴고하죠. 퇴고 하는데 블로그나 브런치는 책처럼 책은 정말 거의 50번 보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진짜 대단하다. 50번은 아니고 소리내면서 50번 그러니까 정말 여기 멀미악을 붙여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블로그나 브런치에 발행되는 글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서 그래도 하루 반나절 최소 반나절 정도 묵혀놨다가 글을 묵혀놨다가 한 서너 시간 후에 아니면 하루 뒤에 임시 저장된 글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열어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수정하죠. 작가님 작가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세요? 보람을 느낄 때는 당연히 저자로서 독자분들의 어떤 좋은 평들 기분 좋은 평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말 안 하면 노는 줄 알아요를 보시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글이 너무 잘 읽힌다. 글이 너무 잘 읽힌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재밌다. 그리고 문체가 통통 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보람돼요. 제가 막 50번 소리내서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퇴고한 그게 사르르르르 녹을 정도로 기분이 좋죠. 그래서 더 다음 차기작은 기분 좋으면서 압박. 다음 차기작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작가님 글쓰기 많이 하시니까 작가님처럼 나도 에세이 한 번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글을 쓰는 작가님은 뭔가 필살기? 글쓰는 필살기? 저는 일주일에 만약에 정말 에세이를 쓰고 싶으시다 마음이 있으시면요. 이건 제 수업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대주제를 정하세요. 대주제? 글감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머릿속에 과부하 걸릴 정도로 글감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고민이죠. 그런데 대주제를 잡으면 사실 크게 아주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 뭐세요?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 요즘에는 습관? 습관? 좋아요. 우리 작가님이 지금 습관을 잡으셨어요. 대주제를. 그럼 이제 가지를 치면 돼요. 앞으로 어떤 글을 쓰든 이 습관 안에서만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모든 에피소드가.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과 관련된 내가 겪은 일, 친구들이 겪은 일, 다른 사람이 겪은 일. 이게 타인의 경험도 에세이를 쓸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직접적인 경험이지만 굳이 없다면 이 날은 없어. 이 날은 내가 다른 친구의 어떤 습관 얘기 들었는데 너무 최고로 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럴 땐 갖다 쓰셔도 돼요. 내 친구 A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습관에 관한 영화, 드라마, 책 보시고요. 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거. 오락 프로그램 보시다가 유재석님이 하시는 유키즈 온 더 블록 같은 것도 습관을 주제로 다뤘어. 그런 것들을 보시고 자막 같은 거. 마음에 와닿거나 빨리빨리 지나간 어떤 말들. 캐치하셔가지고 그 글 쓸 때 에피소드 하나의 꼭지에 그 대사 딱 띄워놓고 내가 어제 봤던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역시 나 역시 공감하는 바이다. 블라블라블라. 이어서 글을 쓰기가 좀 용이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지를 치시면 내가 그 습관을 벗어난 외에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글 쓸 주제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군요. 보고 듣고 모든 걸 거기에 연괄시켜서. 네. 책을 보셔도 습관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인용구로 쓰실 수가 있고. 그럼 마인드백 같은 그림은 훨씬 더 좋겠네요. 좋죠. 시간 되시면 훨씬 좋죠. 작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작가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쓰는 게 아무래도 공감사기가 독자분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좋죠. 타인의 얘기를 듣고 잘 가공해서 잘 듣고 예쁘게 글을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많이 듣고 보고 만지고 겪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감정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려면 내가 많은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일부러 막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인생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설령 안 좋은 일 설령 내 계획이 틀어진 일 설령 생각지도 못해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그거를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글을 쓸 거니까 그래 이왕 왔으니까 잘 왔다. 그래서 그 감정을 오롯이 느끼시면서 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시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왕 글을 쓰는 거라면 되도록 선한 영향이 흐르는 글을 좀 다 백편을 쓸 건데 백편 모두 긍정적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둠의 글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글이 좋긴 하지만 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에 솔직하게 기분 나쁘면 나쁜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뭐 슬프면 슬픈대로 이렇게 툭 내던지게 내던지는 글 아 진짜 오늘은 그냥 잠만 자고 싶다.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럼 여기서 중단하셔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굳이 뭐 긍정을 끄집어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비율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 나의 대부분의 글이 흐르는 흐르는 그 색깔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한 색깔 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컨트롤 구독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어 일단 제가 이제 일단 신간 나와서 또 불러주셨으니까 또 신간 얘기를 조금 짧게 드리자면 그 에세이 말 안 하면 노는 줄 알아요가 사실 어떻게 시작은 시작부터는 살짝 이제 친구가 오해해서 시작이 됐다면 사실 근데 그 친구한테 고마운 게 그 친구 때문에 사실 이 제목이 나왔어요. 이 제목 자체가 친구야 고맙다. 이 친구 덕분에 이제 제목이 좋은 제목이 나왔고 글 자체도 그러니까 책은 되게 얇아요. 얇고 가벼운데 그렇다고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가볍진 않고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프리랜서 작가가 썼기 때문에 글쓰기 이야기가 많지만 글쓰기에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자신의 각자의 꿈과 목표를 찾아가시는데 아마 큰 힘을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정말 술술 잘 읽히는 글 쓰고 싶으신 분들 쉬운 글 좀 재미있게 통통튀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필사책으로도 좀 추천해 드릴게요. 베껴쓰기 베껴쓰는 필사책으로도 추천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퇴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퇴고 있으니까 많이 또 읽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지금 당장은 모르시더라도 분명히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고개를 내밀게 되어 있어요. 만약 기회가 안 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게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님 책이 글쓰기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우리나라 엄청난 게 많잖아요. 1인 기업가라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작가라든지 이런 삶을 정말 잘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